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 고요.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 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은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의 요정 목요일에 뉴스 리액션 목요일이 왔습니다. 저희 슬픔이 캐릭터를 담당 하고 계시는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십니까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봄 16441236 시사인 이번 주부터 광고가 들어와 가지고는 또 이렇게 광고 같이 하고 있는데 깨알같이 바로 이렇게 ppl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진 모르지만 아무튼 믿을 수 있다 아 정말 참 방송입니다. 프로방송 생각을 하면서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보죠. 네. 집단행동 대 강경대응. 네. 어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합동브리핑 했죠. 네. 의료계 집단행동이 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본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약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전공의 중 63%가 근무질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행안부는 의료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집단행동에 가담하거나 교사한 사람들 모두 철저한 수사로 엄단하겠다고 했고요.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또 정식 기소를 통해서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반응 전해드리면요.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사들이 파업 또는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에게도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는 등 대안을 만들기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할 건지 이런 질문에 환자 곁을 떠나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대 강으로 가면 사실 환자만 손해보고 국민만 손해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보시기에. 요즘 분위기로는 풀릴 수 없죠. 말이 통해야 풀릴 것 아닙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풀릴 수가 없어서. 양쪽 다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좀 더 말이 안 통하는 건 의사들 쪽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전공인들이 막 사식서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고약한 어떤 해법을 막 적어서 돌리고 예를 들면 병원 시스템을 마비시켜라. 컴퓨터에 들어있는 걸 다 지워라. 약 용량이나 이런 것 다 입력되어 있는 걸 다 바꿔라. 혼란을 가중시켜야 된다. 이런 걸 막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언론도 뭔가 지금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인터뷰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신문에 싣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합의를 못할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의사들은 일단 뭘 인정해야 되냐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가령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문제를. 지금 정부가 올해 입시인원부터 한 방에 2천 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 무리다 사실. 이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1만 명가량의 부족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증언해 나가는 것. 그 규모가 얼마가 됐든 간에 언론 보도를 보면 가령 지금 의대 학장들은 지난번에는 분명히 한 1천 명씩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350명만 늘리자고 지금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게 3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수차적으로 늘리는 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숫자를 합의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얘기를 꺼내야 합의가 되는 건데 의사들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게 하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미 설을 확 그어버렸어요. 2천 몇백 명이잖아요 지금. 2천 명은 최저한도이다. 이 숫자는 못 바꾼다. 못을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도 이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숫자 말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한 번 테이블에 올려놔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으면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 말이 안 통하는 국면이어서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의사들이 또 어느 정도 이해랄까요 좀 뭔가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는 의료공공성 강화나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좀 수용을 해줘야 된다. 어느 정도 생각을 대안을 해줘야 대안적인 생각을 해줘야 된다. 지금 신문들을 쭉 보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퍼즐을 풀다 보면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가를 올려줘야 된다든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의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보다 필수 우려에 대해서는 숫가를 한 5배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병원만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병원대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놓여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결국은 이것도 공공병원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공의 같은 경우들은 이번에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사직선 내면 전체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마비되는 게 맞냐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너무 크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나 다 비교를 해보면 전공의에 해당하는 성격의 교육 수련생이나 이런 게 전체 의료 인력 중에 한 10% 정도인데 병원마다 우리는 대형병원이면 거의 40% 육박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각 병원에서 쌍값에 지금 교육 수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하는 구조인 거고 이 전공의들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지금 강요당하면서 강요당하는 것에 정당화하는 논리는 내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거 보상받는다. 끝나면 큰 돈 버는 나의 노력의 대가를 얻는 거야. 나 시험도 열심히 받고 이런 이제 능력주의 내지는 지금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감내하면서 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문의 체제로 바꿔야 되고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정부가 교육비를 보조해줘야 된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알겠어요? 좀 문과입니다. 지어냈다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합니다. 문과예요. 문과. 문과가 이걸 어디서 의대를 가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의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디서 알고 지금 이걸 막 떠들고 있겠어요. 어디서 주워듣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뭘 갖고 협상할 수 있는지는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이런 얘기들 막 뒤집어집니다. 이래 거품을 물고 약간 비웁니다. 의료사회주의라고 그러고 무슨 얘기의 수준이 아주 낮아져요. 누구를 또 의대를 보내려고 의대 증원을 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복지부 차관 아들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복지부 차관이 해명을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미국 유학 중입니다. 해명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방향으로 좀 마음을 누구로 트리자 일단. 이러다 큰일 난다. 좀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의사집단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마이크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더 스포 드리자면 저희 다음 주 커버스토리로 김연희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 기사가 거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요.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의 대응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직간접 적으로 저도 들어보기로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 때 대통령이 잘 대응했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면서 지지로 올라간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도 그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천명은 최저 아니야 이렇게 손을 확 긋고 있는 거지 오늘도 보니까 2천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냐면 5년 동안 2천명씩 지원해 가지고 1만 명 부족분을 채우겠다 이 계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계산 자체는 이제 저명하신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를 해 가지고 그걸 기초해서 이제 계산한 결과인데 오늘 동아일보라는 신문에 5명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5명 가지고 좌담회를 해 가지고 인터뷰 를 해 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는데 이 5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1만 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분들의 연구 결과니까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꼭 5년 동안 2천명을 다 확 늘리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늘리다가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한 방에 2천명 이거는 비현실적인 데가 있다라고 이 숫자를 갖고 온 사람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난 2천명 이렇게 긋고 가는 거는 이거는 여론전의 측면을 보기 때문 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리고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 뭐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 그러니까 의사들 철박총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진료를 안 해서 열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밀려서 화가 나고 생명과 건강의 문제가 뭔가 케어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협상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무슨 정부의 책임도 있고 이런 얘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사들 왜 그러는 거야. 이 생각부터 바로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화되면 특히나 지금 총선을 목전해둔 상황에서는 정부에 불리할 건 없어. 지금 여당에 불리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지금 있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만 풀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정치라는 지적이실 것 같은데요.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신 임금님 귀에 캔디님이 디테일 전무 전방위 무능력자 주언 없습니다. 이런 식의 댓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여가부 폐지 다시 시동. 네.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했네요. 네. 어제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관을 자처하던 김현숙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새만금 젠벌이 파행으로 사의를 표명한 지 5개월 만인데요. 여가부는 장관 후임자 지명 없이 대행 제재로 갈 전망입니다. 김현숙 정 장관은 이 임사에서 여성가족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여가부 폐지 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으로서 여가부 폐지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정말 여가부가 폐지되는 걸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11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관한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후임 지명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주는 시그널이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하필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건 결국 또 총선 전략 아니냐라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총선 전략이라면 그 틀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겠죠. 소위 말하는 20대 남성 표가 필요해서 그들이 중요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지금 던져준 것이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것이고 그동안 관철이 안 된 건 의석 수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다. 정보조직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내봐야 저 민주당이 반대하니까 여가부 폐지 반대하니까 그것이 어차피 국회에 가봐야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못한 것뿐이지 이번에 우리 다수당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가부가 하는 업무 중에 이 보수 정권도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예를 들면 이 재생산 문제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 이런 데서 할 건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위원장을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있던 분은 학자 출신인데 이번에는 기질보관료로 바꿨다. 그런데 그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 앞서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은 무슨 헌간이식기 해법 다른 나라 얘기했다가 무슨 정부와 뜻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당대회에서 주들겨 패고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다음에 학자 출신이 와서는 당신은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날려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기재보 출신이 왔는데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저출산 문제는 돈을 자꾸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왜 기재보관료 출신을 거기다 넣었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의원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안 맞는데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이제 여가부가 할 게 없으니까 여가부를 폐지시켜도 된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은 상당히 이제 뭐랄까 그동안에 숱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선적인 어떤 그런 논리고 여가부의 업무가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가 없어서 곤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가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여가부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벌써 입장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좀 기울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이게 지금 총선 전략인 경우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총선 전략조차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의미죠 김현숙 장관이 그러니까 잼버리 사퇴 이후에 좀 조용히 있어 그래갖고 조용히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이거를 사표를 받아주는 것조차 뉴스가 될 테니까 는 그것조차 안 받아주고 조용히 있어야 되라고 해서 조용했었던 그리고 그때 김행 장관이 날아가면서도 또 그렇죠. 김행 장관이 후보자가 그렇죠. 그 이후에 후보자를 새로 점제하는 것조차 뉴스가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제 김현숙 장관도 이제 학자를 하셔야 돼서 지금 그러면 사퇴하고 그다음에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숭실대로 돌아가시죠. 강단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개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3월이죠 개강이. 그래서 간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사실. 수업 일수를 마치기 위해서 네. 이제 강의를 하셔야 돼 가지고 그런 거다라는 얘기도 네. 그럴 수도 있죠. 학사 일정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란다라는 어느 칼럼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아니길 바라지만 그럼 총선 전략도 아니길 바라지만 그럼 뭐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가 오피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학사 일정이 있다면 뭐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후임을 임명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 없을 때 없애더라도 여튼 지금 수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주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는데요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보죠. 네. 대표직 사퇴 거부한 이재명 네. 양당 공천 소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새로 나온 소식 있죠. 네.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공천 파열음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골라내고 있다. 황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했고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툭하면 사퇴하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할 거다라고 공천에 잘못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사실상 컷오프된 동작을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요. 탈당 선언하면서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오늘 공관이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는 미투 논란을 휩싸였다가 명예훼손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친명기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연아 전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을 하루 만에 보류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김연아 전 의원을 경기 고향 정에 단수 공천했던 공관위에게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한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재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경선하던 사선의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경선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아까 좀 물어보니까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가혹하고 불공정하다. 공천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 이 경우에 강승규 전 수석을 가리키는데요. 강승규 전 수석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탈당 과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좀 감동이 없는 공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쇄신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공천이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문을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신문 마니아로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을 월요일 날인가 조선일보에 제가 좋아하는 코너가 있어요. 일면에 팔면봉이라고 조그맣게 있죠. 네. 우측 하단에 조그마한 비아냥 코너거든요. 조선일보가 한 줄로 비아냥을 하는 코너예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줄씩. 저는 한국 비아냥계의 대단한 애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코너를 이제 즐겨보는데 거기 여당 공천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안철수 의원한테 했던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한 윤석열 정권 유행어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 그러니까 공천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아무 일도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거 이제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얘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언론에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죠. 신문을 넘기다 보면 심지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상대편이 d학점이라고 해서 b학점 c학점이 잘 했다는 거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공천이 b학점 c학점 정도 인데 민주당이 워낙 엉망이고 d학점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냥 별 탈 없이 보이는 것뿐이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 저는 이제 무조건 물갈이가 답이라고 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잡음 이 없는 거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보일 뿐이지 그 포장지를 뜯어서 사실 펼쳐놓고 보면 이게 잘 됐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별 탈 없이 공천 이 됐으면 지금쯤이면 국민의 인 공천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을 법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뜯어서 보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초창기에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단수 공천을 안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굉장히 놀라워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너무 놀라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했는데 소위 말하는 친윤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 기준을 바꿔서 친윤 인사로 분류했던 분들이 그러면 공천을 못 받았 느냐 지금 다 받거나 경선에서 아마도 이길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친윤을 퍼센티지를 내가지고 보면 상당히 많이 살아남을 거거든요. 그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제 경향신문 에 멋있는 공천한다더니 친윤 공천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실 출신 이오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험지로 이동 된다고 하지만 그건 대통령이 쟤는 이동시켜 해 가지고 이동 되는 거잖아요. 제가 비유를 좀 세게 하자면. 실제로 강남을 관련해 가지고 말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왜 다 양지에 가고 그래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화 잘 내는 대통령이. 왜 양지에 또 갔어 이래 가지고 이건 대통령이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여기는 옮겨도 된다. 그건 옮기는데 해운대갑의 주진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거기는 단수금을 좀 받았 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윤석열 한동훈 갈등 관계에서 윤심 한심이 막 부딪혀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키가 갈 것이다 이렇게들 언론이 막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잘 협의해서 잘 조율해서 윤심 받아줄 거 다 받아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과한 건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잘 된 공천인가 어떤 기준에서는 잡음이 안 나니까 잘 된 공천이겠지만 애초에 기준 유인심을 차단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공정한 기준대로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요구. 그 요구가 관철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할 게 없는데.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시긴 하셨어요. 네. 민주당 얘기 지금 합격 물어보면 하고 안 물어보면 안 하고. 시간이 저희 마지막 뉴스 키워드로 해야 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민주당 요구. 네. 뭐 그러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짧게 한마디 혹시 하시 겠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 네. 뭐 재밌어요 .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 아니 뭐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도 좀 바른 대답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공천이 지금 이런 이제 방향으로 계속 온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쨌든 당 지도부가 공천관리위원회가 방향 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가령 임종석 전주실장 공천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임종석이라는 거물은 험지에 가야 된다. 임종석이라는 거물은 중성동 을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 험지로 좀 가주십시오. 이런 잣대로 접근을 했으면 임종석은 왜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그래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그래 좀 이동하자. 그래서 혁신공천의 맥락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공간 현장이 뭐라고 그랬 어요.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성립에 책임 있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탄생에 책임진 책임 있는 분들이 내려놔야 되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번 공천은 친명 대 친문이야 이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공천 얘기를. 그 얘기를 막 한 달 동안 하고 나서 지금 밀실회의 얘기 무슨 비공식 회의체 얘기 유령 여론조사 얘기 그다음에 이것까지는 언론이 보도한 건데 과장됐다 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형님이 꼴찌에요 저나 문학진 전 의원한테 이렇게까지 되면 이게 애초에 있던 프레임 친문 대 친명 공천 인가 봐 친명 공천 하려는 건가 봐 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와 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공천 잘 되고 있다라고 그 부분은 퉁치고 여론조사 얘기만 한 거잖아요 오늘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의용 얘기만 그러지 말고 이걸 제대로 해소 안 하면 수도권 같은 데 서울 같은 데는 아마도 5%포인트 내로 격차 때문에 승패가 뒤집히는 지였고 상당할 텐데 지지자들이 다 나오지 않으면 다 투표에 참여 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공천 후유증은 지지자들이 100% 당결하지 못하는 이 어떤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셨네요. 안 물어보면 또 안 하고 넘어가고 그런 거죠. 다른 거 물어보면 또 10분씩 얘기하고 그러겠죠 또. 역시 방송쟁이. 목요일에 방송쟁이. 네. 문학진 전 의원 관련해서는 꼴찌는 아니고 이제 1위와 격차가 크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 뉴스 키워드 간단하게 보고 끝낼까요 네. 공수처 윤석열 입건 네.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갔네요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2020년 당시 대검 수정관실에서 일했던 성상욱 임홍석 검사 등을 입건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나머지 피고발인들 피고발인 발음 죄송합니다. 피고발인들의 경우에도 한 차례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적이 있어서 수사가 어려워 보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손준성 검사의 유죄를 인정했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고발 사주 준비 과정에 성상욱 임홍석 검사 등이 관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지만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에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당일인 2020년 4월 3일에 손준성 검사가 검찰총장실 비서와 연락했다. 그 시각 바로 내려가서 총장과 대면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시사인에서 고발 사주 법정 중계를 꾸준히 보도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보시면 더욱 더 윤석열 대통령과 고발 사주 사건의 연관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이건 말 안 시켜요? 네.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아쉽겠지만 다음 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20일 뉴스디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이현주 전 의원과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